베스트셀러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출발 여러분 가장 읽기 좋은 수준의 책이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에요. 강추합니다. 원서 구입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생략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이 보실 만한 중요한 부분들 한번 같이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영어 체력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높이시기 바랍니다. 영어 체력 키우기, 그 다음에 복습을 1.5배속 정도로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익숙하시죠? 오늘 내용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살짝 도전해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something bad was coming along, long, sorry, something was coming long before that. he knew it the day he gave up dancing. 보세요. 지금 제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중간에 어, 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제가 더듬거렸던 부분이 두 부분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읽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러버스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분들은 꽤 있을 거예요. 이거 보통 이제 학교에서 맨 처음에 강의 아니라고 하죠. 한 학기 동안 뭐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죽음에 대한 수업을 매주 화요일 가서 교수님과 함께 실러버스가 이렇게 진행되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제목을 단 거예요. 책을 보면. 여러분 책에 The Syllabus 라고 나올 겁니다. 그의 죽음은. Morey 교수의 죽음의 선고는.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다의어죠. 중급 단어이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장이란 뜻으로는 중급은 아니고요. 이게 누가 문장을 쾅 이렇게 내린다. 선고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몇 년 형을 선고했다. 그 선고가 센텐스예요. 그의 죽음의 선고는 came, 왔습니다. In the summer 언제요? 이거 쉬운 거죠. In the summer of. 여름에, 1994년 여름에 그의 사형선고가, 그러니까 사형이라면 좀 뭐하니까 사망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찾아왔습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는 제가 진짜 구문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ing나 ed가 쓰이고 그 앞뒤로 문장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뭐가 있다? 그렇죠. 커마가 있거나 그러면 느낌이 하면서가 ing, ed가 쓰이면 당하면서. Looking back, 뒤로 돌아봤을 때 돌아보면서 다 가능해요. 문맥에 맞게 여러분에게도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ing만 쓴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뜻을 알아서 새겨넣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런 분사 구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뭐했대요? 여기가 주된 내용인 거예요. Murray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돌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돌아보면 Murray 교수는 knew, something new, 알았어요. 뭔가요? something bad was coming. 이게 제가 아까 coming along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따라오는 게 come along 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something bad was coming along. 뭔가 안 좋은 게 계속 따라다녔다라고 보았는데 뒤에 before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 coming along에 걸리는 게 아니라 long before 이렇게 걸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딱 두 번에 된 거죠. 그러니까 원어민들도 이렇게 읽을 때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뭐 훨씬 더 저기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의 눈에 보이면 이렇게 안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 다더라. 무슨 뜻이냐면 Murray 교수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인가 안 좋은 것이 was coming. 오고 있다는 것을. 뭐 보다 전에? long before that. 1994년보다 이전에. 그래서 long before 이 표현은 훨씬 이전에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네, 뭐라고요? 훨씬 이전에. 자, 이거는 써드릴게요. 중요하니까. 훨씬, 뭐뭐 보다 훨씬 이전에라는 뜻으로 이거 여러분 long before 꽤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Murray 교수는 바라보니까 뒤돌아보니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생각해보니 Murray 교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강조할 거는 이렇게 thing이나 이런 단어들이 쓰이면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제가 알평문청에서 많이 해드렸어요. 형사가 bad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bad 처럼 뒤에서 꾸며줍니다. 대부분의 형사는 99.999% 다 앞에서 꾸며주죠. 명사가 있으면. 그렇죠. 뭐 bad girl 이렇게 쓰지 girl bad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런데 thing이나 body가 쓰이면 이렇게 쓰여요. 뭐라고요? thing이나 body. somebody, something. 아니면 someone. 이렇게 세 가지죠. 딱 그렇죠. 그래서 something, somebody, someone. 이렇게 thing, body, one이 쓰이면 형사가 뒤에서 꾸며주더라. 이게 다 합니다. 아시겠죠? 자, he knew it. 그는 알았습니다. the day he gave up dancing. 그가 모았날 알았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거 중구 표현에 가깝긴 한데 이게 when과 똑같은 구조로 쓰여요. the day가 when과 똑같은 구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그는 알았습니다. when he gave up dancing. give up 다음에 동사의 ing가 쓰이면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라는 뜻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give up은 뒤에 to가 안 나오고 이렇게 to dance라고 안 나오고 give up ing. 왜?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 포기하는 거지 포기하는 거지 앞으로 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지 포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give up 다음엔 ing만 쓰이더라 이것도 뒤에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그가 춤을 포기하던 날 그렇게 날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day를 쓴 거고요. 포기하던 때 그러면 when을 써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the day 그 다음에 주어동사 그럼 뭐뭐 하던 날 이런 뜻이고 when 주어동사 뭐뭐 하던 때란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시해둔 거를 복습하실 때 보시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복습 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나쁜 것이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death sentence인 거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he knew it. 언제요? when he gave up dancing. 그렇죠? 자 그 다음에 part 2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길어서 제가 한번 중간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자르면 되지 않을까. 자 가겠습니다. 여기부터 보세요. he had always been a dancer my old professor the music didn't matter rock and roll big band the blues he loved them all he would close his eyes and with a blissful smile begin to move move to his own sense of rhythm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 모리 교수가 춤을 포기한 날 자기가 죽음이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소에 그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춤추는 걸 좋아했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모리 교수는 he had always been a dancer 항상 춤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말로 춤꾼이었어요 라는 뜻의 a dancer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he was a dancer 해도 되는데 왜 had been이라고 썼냐 하면 그렇죠.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이란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had been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포인트는 이거 모르면 그냥 was 써도 되더라 뭐라고요? 얘랑 똑같이 he was a dancer 이렇게 숙여도 돼요. 앞에 had been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he always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he always 이런 식으로 always가 포인트고 he had always been a dancer 그래서 he was always a dancer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my old professor 그 댄서가 뭐예요? 나의 옛날 스승님 이란 뜻이죠. 이게 old가 나이 든의 뜻도 있지만 제가 오래 알고 지낸 혹은 옛날 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나의 교수는 아니지만 옛날 교수님이란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고요. The music didn't matter 음악은 문제가 안 됐어요. 아 matter라는 단어가 물질이란 뜻도 있지만 문제가 되단 뜻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건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 단어고요. It doesn't matter 할 때처럼 음악은 뭐가 나오든 문제가 안 됐어. It doesn't matter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게 rock'n'roll이건 빅밴드라고 해서 이건 재즈거든요. 재즈에서 한 30명 정도 이상에 혹은 20명 정도 20-30명 정도 되는 밴드가 트럼펫도 있고 나서 빠바바밤밤 빠라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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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라밤 빠라바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뭔가 쭉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게 빅밴드예요. 이게 20년, 30년, 40년 이 때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고요. 블루즈 우리가 브루스 브루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블루즈는요. 좀 우울해지는 음악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블루즈는 슬로우 댄스라고 영어로는 해요. 뭐라고요? 슬로우 댄스 그러니까 천천히 추는 이런 슬로우 댄스라고 하고 이 블루즈는 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블루즈랑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미 헨드릭스 라든가 아니면 옛날 티본 워커 어쨌든 이거는 미국의 그러한 흑인들의 애환을 다룬 아주 애환이 섞인 음악 요정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문화적인 내용이니까 하나도 몰라도 돼요. 하지만 저는 문화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아주 확 빠져드는 거예요.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전부다 저도 이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아시면 이 글읽기가 더 좋아진다는 뜻 재밌어지고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로크놀이나 재즈 시대의 빅밴드나 아시겠죠? 빅밴드 뮤직 있죠? 스윙 같은 거 스윙 그 다음에 블루즈 같은 이런 애환적인 음악이 뭐가 나오건 음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리 교수는 사랑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서 He loved them all 이런 표현 뒤에 어를 붙여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많이 쓰여요. 아시겠죠? I love it all I love them all 다 쓰여요. 완전 그때 it가 쓰이면 그걸 다 정말 사랑해 라는 뜻이고요. He loved them all He loved them all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오늘 별표 치고 싶어요. 이 용법을 반드시 알아주세요. 여러분 지나간 일에서 word을 쓰면 뭐뭐 하곤 했다 에요. 이게 할 텐데 라는 뜻도 있지만 지나간 일에 얘기할 때는 뭐뭐 하곤 했다 뭐라고요?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가 바로 요 우드예요. 같은 색깔로 해드릴게요. 되셨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would close his eyes 그 눈을 감고 감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with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어디까지 명사가 끝나는데 쉽게 말하면 with a smile 이에요. 미소를 띈 채 이거 blissful 같은 거 모르면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완전 멍멍 무시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잖아요. and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보세요. begin이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런 구조를 알아두시는 게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would 하고 냈다는 뜻을 알아두시고 he would close 그 다음에 and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예요? 그렇죠. he would begin 이렇게 되는 거죠. he would begin 이죠. begin 이 아니고 begin to move 그는 눈을 감고 냈습니다. 그 다음에 미소를 띠으며 띠으며가 바로 이거잖아요. 위드야 위드 이런 게 굉장히 세련된 표현이라고 그랬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춤을 춘다고 했기 때문에 뭐뭇에 맞춰서 라고 할 때는 투 가 쓰인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걸 여러분도 잡아가셨으면 합니다. 투 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서 move to 어디에 따라서 노래 부른다 sing to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move to sing to 아니면 dance to 다 좋아요. 어디어디에 따라서 움직이고 춤추고 노래 부른다 할 때 투 를 써요. 장단에 맞춰라고 할 때 to his own sense of rhythm 그렇죠. 자기 그 자신만의 감각 리듬 아 리듬감 이죠. 그 자신만의 리듬감 에 맞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blissful 를 아시면 돼요. blissful 하는 건 bliss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감 이에요. 행복감이 가득 찼다. 아 지극히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라는 뜻입니다. 중고급 단어예요. blissful 은요. 아시겠죠.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 한번 해드리면 그는 항상 그렇게 춤꾼 이었어요. 나의 옛날 교수님은요. 음악은 문제 되지 않았죠. 락 놀이건 빅 밴드건 혹은 흑인의 애완단 다음은 블루즈건 그는 모든 음악을 다 사랑했어요. 그는 하곤 했죠. 그의 눈을 감고요. 지극히 행복한 미소를 띄우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의 나름대로의 리듬감에 맞추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이건 그냥 하겠습니다. 자 It wasn't always pretty 보세요. 재미있게도 이런 부분이 글을 잘 쓰는 것 같다. 이 사람이 미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수의 춤이 항상 그렇게 예쁘지는 않았어요. 춤이 보기에 그렇게 항상 멋지지는 않았어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구문이에요. not 플러스 이게 not 이잖아요. not의 줄임말이죠. 그 다음에 always 그러면 다 좋습니다. 발음은 이거는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뭐라고요? 항상 위에다 써드릴게요. 이게 더 낫겠네요.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게 뭐예요? not always 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부분부정 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말을 외울 필요가 없고 항상 그렇다. 항상 아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항상 예쁘지는 않았다란 뜻이 아니고 항상 예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춤추는 게 귀엽고 너무 잘 추실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부분만 부정하시란 뜻이에요. 오늘 나온 것 중에서 이거 꼭 잡아가세요. but then 자 하지만 그때에 그렇죠. 그러 그때에는 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he didn't worry 그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about a partner 뭐에 대해서 같이 춤출 때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Murray 그렇죠. Murray는요. danced by himself. 이거 뭐 by oneself는 혼자서란 뜻이죠. 스스로 혼자서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by oneself 됐습니다. 얘는 구문은 아니고 일종의 살이 되는 표현인 거고 not always 같은 것들이 구문인 거예요. 뼈대 뼈대 아시겠죠. 그것은 춤추는 것은 항상 그렇게 보기에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 그때에 그는 뭐 그리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옆에 같이 출 파트너가 있건 없건 머리 교수는 항상 춤을 혼자 쳤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만큼 행복감에 가득 찼고 남의 눈치 보지 않았다. 란 뜻으로 보시면 정말 나중에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아주 정말 멋진 그런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 모리 교수의 아주 멋진 명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평소에 이 사람의 행복감에 대한 철학이 드러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복습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Ready? Okay. He had always been a dancer. My old professor. The music didn't matter. Rock and roll, big band, the blues, he loved them all. He would close his eyes and with a blissful smile begin to move to his own sense of rhythm. It wasn't always pretty. But then he didn't worry about a partner. Marie danced by himself. 자 이렇게 빠르게 보실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게 기억나는가 정말 잘 따라오시는 분은요. 실력이 일취월장 하실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라고 포기 절대 don't give up. 아시겠죠? 죽음은 삶을 끝내는 것이지 관계를 끝내는 것은 아니야. 저도 이런 모리 교수의 말을 듣고 정말 감동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아요. 정말 수십 군데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은 잡아 드릴 테니까 Death Ends A Life 그렇죠? 관계를 끝내는 건 아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마음속에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고맙습니다. 베스트셀러 머리와 함께 화요일 다섯 번째 시간이었고요. 원서 구입하시고요. 제가 중간중간 발췌하면서 함께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해요. 여러분 좋아요 그냥 가지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추천은 감사드립니다. Thanks a lot. See you next time. Take good care. Bye.